고로티 고로티 갑박도 꾸레이가즈아 고로티 고로티 자 빗박도 총으로 잡고 전진할 때 잡아주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페이스 좋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갑박이 있을거라서 예상하고 예상폭탄 음 그렇지 그렇지 자 2층도 프로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배그프로나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던거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 지프로 무선이랑 지슈라는 차이 많이 나요 다른 마우스에요 진짜 스나구나 왜 안죽냐 스페셜 포인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설을 안하네 까비 뚜뚜뚜루루루루루 코카콜라가 땡기는구만 아니 근데 대표가 방금 그정도 거린데도 그게 50피가 안따랐다니 레전드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가자 해체하러 캬쿨 좋습니다 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우스를 한번 쓰면은 그 마우스를 굉장히 오래 쓰기 때문에 제가 진짜 오래 써보고 정말 괜찮은 마우스 들은 추천하거든요 아 누구야 또 내 말고 우리 편 아니구나 우물에 있는거 아니구요 역시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일이고 이거 와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쨌든 뭐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거의 뭐 대표로 건져 있는데 방금 이엘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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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잠깐만요 아 고로티 고로티 자 갑박도 꼬레이 가즈아 고로티 고로티 자 뒷박도 화청으로 잡고 중접배는 적배 같이 할까 나올거에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삥간거 보니까 클라우빙으로 전진할 때 잡아주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페이스 좋습니다 다치선이 만나세요 이게 바로 덱캠스나 뭐야 왜 폭이 왜 여기서 나오네 자 한번 더 한번 더 갑박이 있을거라서 예상하고 예상폭탄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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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층도 2층 쪽에 포레이 해주고 이거는 변수인데 오이 오이 짝서리다 포탈 아 레리지 아 마을 아 아 아까비 아 오히려 좋다 미션 미션 이번에는 중차 오른쪽 예상해서 오른쪽 폭 가지고 대각 아 안나오네 보자 보자 아 저 사람 폭 맞았네 그죠 중 나오던 사람 폭 맞았었어 으 4 으 죄송합니다 기다리면 안된다 안돼 제발 아 2편 1킬 더 보낸네 광천님 안녕하세요 자 한번 더 한번 더 조금만 느리게 오른쪽으로 경쟁자가 너무 많은데? 안 좋네 폭을 그래서 대각선으로 대각폭을 까는 것도 좋은데 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팀 침착해요 아유 왜 이게 반이야 오케이 죽었잖아 어 또 몽핑이야 4 아 안돼 제발 예 아 아쉬워 하면서 살짝 아쉬워 한ched서 아 죄송 아쉬워 royalty 하면서 밸런스 너무 좋고요 19 킬 일단 아 부채질하면 빨리 하면 될 수 있다고 아 그렇지 패스 제가 말했죠 패스를 잘 잡는 날이 있으면 은 그날은 스나 해야 돼 그날은 좀 감각이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박스포가 나 또 왜 아우 잡았네 오히려 우리 공격 잘하는 거 아이가 이거 이건 Greek 세트 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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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 이걸 아 킴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나 반이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깜두 형님이 나를 향한 오케이 아 너무 아쉽다 단층 1키라고 그래 최소 럽샷 했어야 돼 갈 때부터 시원해가지고 아니 또 아니 왜왜 왜 반이야 제발 아 아 아 아 아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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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부터 차근차근 여기는 우주다 우주에 나 혼자 있다 지금 와 랩바위 뭐야 아니 아직 안 끝났다 왜 또 우리 팀 왜 이래 우리 팀 왜 이래 아 아 아 아니 이겨야 될 때는 진짜 안이기고 아까 좀 심한데 진짜 와 할 수 있다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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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2층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 탔냐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하 개피 깜디 개피 떡당하네 아 아 아 아 떡당하네 떡당해 패스 필 필인데 패스를 왜 안했지 그렇다는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독당하네 독당해 자 일단 25킬 미션 성공 훈이 형님 주신거 3킬 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처음에 내가 반치고 바로 잡았나 패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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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아 아 아 자 과연 피타타 형님의 느낌은 가요? 아 자 일단 까비 아유 절하 뭐야? 미다 형님 설마? 아아 지금 안되죠 이겨야 돼 자 화이팅 난 왜 30km에 머물 생각만 자꾸 하는거야? 그쵸? 사람이 이게 안되지 더 큰 걸 바라봐야지 자 더 큰거 뭘 된 오케이 30km 살성 나이스 깔끔하게 까주면서 31킬 30km 바로 미쳐서 성공 나이스 그래 야 이거 진짜 실패하면 안되는거였다 깔끔하게 31킬로 제 나이만큼 기됐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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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